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꿀만리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혼스트럼프 핑거님과 홀님의 허기워기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오늘도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푸나펑 친구들 몇 번을 참가하는거에요? 도루마모 아니야? 오 마이 갓, 이소 큐트 아아, 너무 가벼워 아아? 뭐야, 영희 볼빵빵 뭐야 흡사 고양이가 되어버렸는데요? 자, 10분 넘었습니다 꿀잼 피었습니다 골 걸려서 넘어지면 트리킥 가요 어으 안돼 나 죽어 어으 잠깐만 이거 쉐라야? 그냥 게임 아니었어? 어 어으 20분 넘어 두개가 없던다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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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사귀들은 바로 이슈카이 이름이시겠구만 네 자... 그대로 밀어받았다 비를 조심해 오우 너무 긴장돼 아 너무 무서워 그리고 하하 스프리아~! 과연 걸프의 운명은.. 사르벤테가 살려줬네. 자아 자빠졌네. 안돼! 으아!!! 카이컷 오... 첫번째 게임 겨우탈출 성공했어 자 이번 게임은 줄다리기입니다 준비되되셨나요? 탱크 세모랑 탱크네모 뭐야 자 오늘도 준비하시고요 보프팀 보프와 그리고 악마 걸퍼 소닉이랑 미키마우스 상대편 탱크맨 루브 그리고 아 그냥 루브 패밀리가 다있네요? That's my bro Hey 땅키 응? 자 땡겨! 오케이 준비 됐다고 짱 끌고 와 그 와중에 탱크맨 컵 야 세모야 너 동족 아니냐 거의? 어 오우 누가 이렇게 세이리 워리 워리 우리 셋이 다 하는거야 가족들의 힘을 보여주자 야아아아아아 I hate this game 어 겨우 살았다 이 게임 나갈거야 어? 미키마우스 어? 노우 이제 3대3이네 덤벼 어 어어 잠깐만 소닉도 떨어지는데? 네네네넛 힘에는 못 당하지 봐라 나의 힘을 잘 가고 야 이제 2명 남았다 다 죽여라 으아 뭐가 좀 해봐 으으아 스펀파워 어라어라어라 its not working 뭐야 이걸 버틴다고? 으에이 톱톱 으헝 2명 남았구만 아직 탈락은 아니에요 아 근데 루브가 빠진 건 너무 전력 손실이 큰데 날개 부스터 발동 잘가라 영혼이 고통받는 탱크맨 제발 걸프 뽀뽀 자 다음은 손가락이 괴롭히는 허기워기 그 모습을 본 레몬데몬 레몬데몬즙 살짝 첨가 데몬 허기구 묶어서 잘려주고 손가락이 뭔지야 허기워기 여친을 괴롭히는 또 손가락? 어? 그 손 내려놔 괜찮아 허기워기 괜찮아요 내가 혼내줄 테니까 싸드 고우 너무 강력하다 어라? 자, 마무리! 이건 좀 무서운데요? 야옹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. 아니 저 하늘 위에 떠있는 저 철판. 설마 그거 아니지?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움직였네. 손가락에 그래팩 꼈어요. 그래팩으로? 망가뜨리기? 탱탱? 어쩔거야? 이제 없네 무기가? 어? 누구 불렀데요? 진행요원! 뭐야 쪼꼬미가 하나 늘었을 뿐이잖노? 통은 아니지. 자 다음은 폴님의 영상. 대망의 그 녀석이 찾아옵니다. 이에 맞서는 보프와 걸프의 긴장감 쪘다. 그 녀석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. 허기! 워기! 그 녀석이 살아 움직이는데 인형이! 하지만 보프와 걸프 놀라지 않아요. 이미 뭐 별의별 생명체를 다 만나봤기 때문에 고작 인형이 움직이는 걸로는 안놀랍니다. 파트에 좀 적용해. 그 와중에 허기허기 왔네, 페틀까지 우야아아! 오오오! 허기허기가 일단 먼저 성공을 가져가요. 아 저 이거 모드도 따로 있는데 게임 그거는 나중에 좀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모드에서 나온 노래인 것 같아요 뭐야 우리 허기원씨 랩도 잘했어? 다들 다능하구만? 그 와중에 보프는 오늘도 랩할딸량 채워가지고 너무 신났어 이 랩중독자 어? 근데 허기허기 웬일로 이렇게 자비로 없냐? 이쯤이면은 잡아먹을 법도 한데 춘선이 랩 배틀을 해주네요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즐길 줄 아는 놈이구만 에잇에잇에잇에잇에잇 오싱무신 망치춤 하하하하 아아 너무 잘 노는데 둘이? 어어? 사실상 허기허기는 친구가 필요했던거 아닐까요? 같이 놀 수 있어도 너무 신났어 지금 허기원씨 오랜만에 만난 사람때문에 그냥 좋아 죽습니다 하지만 이제 왠지 노래는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즐거웠다 쪼꼬미 그치 이리와 잘 먹겠습니다 후루룩 짭짱 후루룩 짭짱 마 좋은 보프 어 잡아먹기 직전이에요 보프 어? 보프 어째 더 잘생겨진 것 같다 오오 쉽게 죽지 않아 이불 보프 깨쌍 오오오 허기원씨 이렇게 쉽게 당하는 거 맞냐고요 예? 아 아 어? 나 왜 죽음? 잘가요 허기허기 잊지 않을게 그러니까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